무한금정TV 공식오피셜입니다. 2023시즌 새로운 유니폼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전남 드래곤즈 새로운 엠블럼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유니폼은 목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전남 드래곤즈 엠블럼이 위치하고 있고요. 승리의 효정 무한이 그리고 무한금정TV 유튜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 무한이 전남 드래곤즈 홈구장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경기장 입구까지는 이어 입구 들어가서 많은 팬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전남 드래곤즈 홈 개막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드래곤단점 꽉 좀 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새로 만들어 놓으시거든? 네? 어 확인해봐. 너 한번 입어봐. 아 뭐하니? 어때? 예쁘지? 예쁘네. 예쁘네. 괜찮지? 어우가 Risk